TV 한국타이어 런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디서 어셨나요 자꾸 눈이 걷고 저희 롤리폴리는요 보필보핏2 버전으로도 나온 새로운 곡이고요 저희 신대동 호랭이 오빠가 직접 자극해주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불꽃풍과 디스코풍을 인적하면 그런 음악으로 정말 신나는 그런 음악이죠! 롤리폴리 미련의 맘만 다시 내게로 닿고 넌 퍼리 넌 퍼리 넌 보일 거야 너에게 나를 보여줄 거야 지금까지 피아가였습니다! 닿고 닿고